다귀부탁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막 걸면서 촬영하고 있어. 어떻게든지 저 의자를 안 밟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자 이렇게. 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작은 언니랑 분갈이 하는데. 작은 언니 얘는? 턱시판처럼? 미안해 언니. 언니한테 퀴즈를 내려고 한건 아닌데요. 퀴즈를 내려고 한건 아닌데. 퀴즈를 내려고 한건 아닌데. 내가 얘를 키우는 애가 있거든요. 아 굳혀주면 예뻐요? 아니. 나는 이 모습도 예쁜데. 하얗 진짜 예뻐요. 이야 잘못 가져왔네. 잘못 가져왔어. 저번주부터 왜그래. 그러니까 나 어머. 흙 봐. 언니 이렇게. 흙을 고급스럽게 잘 쓰면. 야는 완전 대접받았더네요. 그렇다고 그러대 사장님이. 이런 데다가 언니. 절대 재배농장에서 이런거 못 넣어줘. 그렇다고 그러대. 야가 엄청 비싸게 추라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던거야. 얘도 고급이야? 아니. 안 고급이야. 아니야. 손이 풍선이야. 아유. 갸가 비싸네 하자노. 아기가 떨어졌다. 너는 뭐야. 왜 떨어졌어. 언니 내가 새 소원을 빌었거든요. 어떤 소원을 빌었게. 어떤 소원. 요요 안오는 소원. 에휴 아니. 그런거 말고. 다육이 풍갈이 할 때. 생잎 좀 안뜯게 해주세요. 자고 물이 좀 안되게 해주세요. 아 그거 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매년 그 소원을 빌어야 될 것 될 듯. 응. 괜찮아. 진짜 공감하실걸? 나이가 가면 어쩔 수 없더라. 뭐가? 이게 생잎. 입장 같은거 있잖아. 눈도 잘 안보이고. 여기 언니 들어오면 다 돋보기 쓸거한다. 진짜? 뭘 돋보기 쓸거해? 이거 화염되는것도 그렇고. 응. 침 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잎 안 잡으려고. 어! 새끼 안 뜯을려고. 그래? 응. 안보이니까 그러시겠지. 응. 그래. 두부님만 그러는게 아니야. 우리 언니 감기 들었네? 어어. 언제부터 감기 들었대요? 3일 됩니다. 3일? 요새 감기 오래간나던데? 에휴. 괜찮아? 나도 한참 갔거든 아 진짜? 아버님도 거기 가셨어? 한참 됐었어요 진짜 한참 갔어 나는 왜 안 물어봐 난 해피니스 심어 아까 얘기 카메라 켜기 전에 얘기했구나 네 해피니스 언니야 이거 가격대가 얼마인가? 걔는 지금 새로 깔아놔서 나도 가격을 다 못 외워요 음 요 녀석이 제 것만 외우고 왔어요 12,000원 12,000원 밖에 안 한다고? 네 12,000원 어? 해피니스가 가격대가 되게 있는 애였는데 언니 진짜 12,000원 확실한 거지? 요거는 15,000원이야 요건 제가 촬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알지요 그리고 너무 이뻐 내가 지금 너무 예쁘게 키우는 애가 있어서 나 얘 보고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되게 글루트 하거든요 음 음 근데 나는 그 붙여진 애를 안 봤어? 나도 아직 못 봤어 그래? 근데 이 상태인데 예뻐? 응 난 이뻐 아 그래요? 어 그니까 어느 순간 가면 미쳤나? 음 눈이 매태 눈이야? 저게 왜 이뻐? 아니 그런 거 있지? 나 지금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쁘네 어 난 이뻐 왜냐면 얘가 여기에서 나 어떻게 물들지 아니까 음 그래서 예쁜 거야 근데 아 그 모습을 봐서? 그렇지 음 근데 그 끝간 데까지 보고 경험하신 분들은 뭐만 갖고 이제 하냐면 수영만 갖고 사는 거야 아 수영을 가지고 얘를 끝까지 수영을 지켜내면 얘가 얼마나 예쁜지 경험을 해서 아니까 음 왜냐면 이미 색은 알았겠다 어 그러니까 이 매장에 오면 농장 여기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얘 진짜 예쁘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상하잖아 뭐야? 그래서 안 예쁜데 왜 이끄라 그래? 나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난 또 얘가 굳힌 애를 한 번도 못 봐서 음 근데 다른 다육들처럼 엄청나게 입장이 짤뚱해지고 그렇진 않아요 색이 근데 색이 굉장히 예쁘거든 음 너무 너무 예쁘거든 완전 사랑스러워 그래서 좋아 다부님 얼굴 원박싱 했어요? 아니 나 댓글에 다부님 원박싱 얼굴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참 물 올랐는데 나? 아니 언니야 원래는 내가 4주 있다가 하려고 해서 1월 말쯤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상해도 몸무게보다 언니 안 빠졌어 아휴 내 눈에 지금 물 올랐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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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그 딱 그 몸무게만큼 딱 가면 진짜 응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몸무게가 안 빠졌네 해도 돼 배를 그렇게 까고 다닐 수 있는 거는 해도 돼 아 웃긴다 웃긴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탱크탑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 지금 그 뭐야 지금 약간 짧은 상의를 입고 다닐 수 있다 있어서 지금 그런 거지 제가 지금 배꼽 입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얼어 죽을라고 하하하 하하하 아 웃긴다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짠 언니야 이거 나 시리즈 화분에 심었는데 너무 예뻤어 진짜 그래서 이게 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쁘더라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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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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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도 그렇게 해놨잖아 베란다도 해놨죠 이쁘죠 저는 바이수 공방 화분 얘는 얼마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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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롱분 스타일의 화분이 저는 목대인의 조석들 다 여기다 심으면 돼요 블루엘프도 식재하셔도 되고요 쏙 아 제가 붐붐가리 하시라고 여러분들 우리 프린스타에게 명품 붐붐가리용돈 미소토 소개해드렸거든요 미소토 택배비가 여러분들 항상 별도예요 이거 미소토가 24,000원 10kg 매장에서는 5kg 단위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택배는 왜 10kg 판냐면 5kg 해도 4,000원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10kg 단위로 구매하시면 돼요 와 우리 이거 엄청 건조하다 물 다 날아가네 그래서 이 철화를 제가 이 롱분 스타일 화분 다이소 공방법 이거 제가 세트를 샀는데 세트 거기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나 이거 까만색 화분 이쁘더라 아 진짜? 응 까만색도 이쁘더라고 아 근데 왜 본인이 입고 다니는 거는 핑크 핑크야 아니 사람들이 내가 색이 이렇게 밝은 색이 잘 어울린데 어 잘 어울려 나는 까만색이 좋은데 원래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면 응 그래 밝은 색이 잘 어울려 나는 원래 까만색 좋아하지 까만색 남색 이런 거 좋아하고 흰색은 안 좋아해 응 뭐가 자꾸 묻어 응 맞아 응 참 아가씨때는 그래도 흰색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근데 뭐 먹어도 튀지도 않았거든 세월을 거꾸로 가고 있는 중이야 아니 지금은 있잖아 뭘 먹었다면 튀어 셋째를 나도 될 거 같아 셋째? 우리 공장 닫았어 못나 나 처음에 아줌마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 아가씨 때 응 공장을 자꾸 닫았대 응 그래서 뭔 말이야 아 공장 문 내렸어 저기 공장 문 닫았어 샷 타문 내렸어 뭐 막 이래 응 그래서 저게 뭔 소리야 했는데 내가 어 닫고 나니까 알겠어 하하하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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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소리구나 그렇지 그렇지 우리 쩡이도 공장 문 닫으러 갈게 하하하하 드디어 언니 쩡이 공장 문 닫으면 응 좀 얌전해져 아니 지금도 우리 애기 얌전해 언니야 안 얌전하잖아 아니야 휴지랑 다 풀어놓고 난리드만 아니 근데 그런 짓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응 진짜? 응 그럼 애가 뭔 재미로 살아? 열심히 3분의 2는 자 진짜? 응 아 슬프다 아니 근데 나는 그래 우리 애기가 있잖아 절대 예전처럼 구잡스럽지 않거든 응 근데 애가 덩치가 크잖아 언니 조금만 움직여도 뺑도 반경이 너무 큰거야 굉장히 크니까 그 증상화를 하면 애들이 얌전해져 응 나는 그래서 우리 애기는 지금도 얌전하다 생각은 하는데 우다닥이 없어져 하하하하 우다닥이 없어져? 응 지금도 신나면 우다구닥 뛰어다녀갖고 진짜 언니 그 발톱 때문에 우리 애가 마루거든요 마루 바닥이라서 우리도 말뛰는 소리가 나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우리는 그 깔아줬지 응 왜냐면 언니 진짜 우리 쩡이가 언니 에어후라이 떨어뜨린거 알아? 우리 에어후라이가 진짜 높은 선반에 그 위로 올라가갖고 그러니까 얘가 6kg잖아 에어후라이랑 그 무게랑 이 선반이 못 붙여갖고 접질러줘 애들은 괜찮아? 아니 에어후라이 애기는 당연히 괜찮지 에어후라이가 안 괜찮아 귀가 찌그러져갖고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근데 작동은 되더라구요 우리 큰애가 우리 큰애가 화가 나가지고 쩡이를 엄청 혼낸거야 근데 우리 큰애가 쩡이 엄청 예뻐하거든 근데 세상에 얼마나 혼을 냈는지 쩡이가 우리 큰애한테 화학질을 했대 왜냐면 그 강아지는 길들이는 동물이야 근데 고양이는 공존하는 동물이야 아 같이 산다고? 응 주인이라고 생각 안해 너무 커 너무 커? 아 나 진짜 언니 아 언니도 딱 걸렸어 완전 그냥 애 판때기는 상처나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 오기 전에 우리 애가 다 치웠더라구 아 그 기름이 언니 밑에 있는 거 얼마나 튀었겠어 생각해봐 끔찍하잖아 근데 우리 큰애가 다 치워놨더라구 이쁘니까 그래 놓고서는 내가 많이 혼냈어 혼내지 말라고 예뻐해 혼내도 혼내든지 몰라 어? 쩡이? 아냐 알아 언니 아 진짜 우리 산이는 내가 지 혼내잖아 응 그러면 나와서 물어 언니 언니 너무 예쁘게 혼내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싹내가 새끼 이마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러면 우리 아들도 혼내듯이 이 싹내가 새끼리로 해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거 되게 싫어해 아 진짜? 어 나 싫어해 우리 쩡이가 나 진짜 부끄럽지만 싫어해 칙칙칙 예쁘다 언니 이거 매칭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요 화분은 요번에 신상 화분이에요 수목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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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8000원 우와 가성비 좋습니다 네 색감이 매칭이 너무 예쁘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너무 예쁘다 나 좀 미적 감각이 있어? 어 어 너무 예쁘네 그리고 얘 왜 이렇게 그냥 말간처럼 이렇게 이쁘냐 그쵸 너무 예쁘다 색감이 저는 얘가 2만원 여기가 여기가 저 앞동에 맨이 언니꺼 여기가 완전 삥 삥 삥끄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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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 다육이는 진짜 매니아꺼 영상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따라 사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럼 그러니까 매년이 좀 막 하신다가 옆에 오니까 이쁘면 이쁘 따라 사 막 여기 와가지고 또 찾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다육이가 맨날 이 모습이 아니라니까 예뻐져 여기에서 여기에서 인디안핑크로 다 가거든요 인디안핑크? 네 인디안핑크로 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거 경험했으니까 이거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정말 예쁘죠 어때요 여러분들 봄이 먼저 온 것 같네요 맞아요 다육세상은 봄이 한 시즌 빨라요 한 개죠 한 달 정도 빠르죠 지금 가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쁜 것 같아요 그럼 겨울에 다육이 이뻐요 여름만 딱 빼고 그렇지 맞아 맞아 지금부터 5월까지 예뻐 항상 그랬어 그런데 작년에는 5월부터 안 이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가지고 계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럴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럴까? 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요거는 시리즈 화분 옆에 딱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저 요번에 이 바이스 화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요 코사지가 딱 붙어 있어서 다른 화분하고 간섭이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트리스 하듯이 키우시는 분들 요거 테트리스 하면서 요거 지금 간섭 없이 키우는 거 예쁜 화분 다 같이 요거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수목분 낮은 분으로 여러분들 다육이들 달달달 굳혀지는 다육이죠 다육이 화분입니다 언니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언니 지금 버스 타러 가야 돼요 신데렐라거든요 신데렐라 그래서 땡땡은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프린터 언니가 자꾸 뭐라고 불러? 땡순이라고 부르네 맞아요 신데렐라 라고 하다니까 저 땡순이 자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eah 1 2 3 1 2 10 10 감사합니다.